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5일 대성전압광장 십자가탑에서 202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훈 단임 목사와 소속 목회자, 성도들이 모여 성탄 찬송가를 부르며 트리와 교회 전체 장식의 화려한 불을 밝혔습니다. 이형훈 목사는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러 낮은 곳에 오셨고 마지막을 희생으로 마무리하셨다며 뜻깊은 성탄트리 점등식이 예수님의 낮아짐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삶에 실천하는 다짐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